황운하 한치의 착오 없이 황후와의 교실을 잘 받들어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인들이 대전중국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과거의 울산경찰청장 이번에 총대를 맨 인물입니다. 뜻대로 된 겁니다. 범죄자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다 돌아간 겁니다. 10여 명의 여러분들 가장 강경인물들이 처음에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다 돌아간 겁니다. 대전중국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국회의원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건에 관여가 됐습니까?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항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서 김기현이 혼내라는 하명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에 김기현 혼내라고 수사청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뭘 한 겁니까? 이런 인물이 지금 이런 인물이 뭐죠?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의 총대를 맹겁니다. 공소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전수사를 누가 송철호가 청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물이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대전중국 국회의원 대전중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진짜로 된 겁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단정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무자비의 이름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엄청난 조작을 했죠. 대전중국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황운하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1.60%입니다. 이론적으로 1에서 3%가 나와야 될 것이 사전투표에다 표를 엄청나게 집어넣어 줘 가지고 11.60%가 된 겁니다. 경쟁자인 이은근 후보는 마이너스 11.02%입니다. 사전투표에 표를 왕창 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1.02%가 나온 거죠. 2016년 20대 서울 총선의 후보별 차익값이 평균 2.8%입니다. 조작을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은 무슨 사연이 있어 가지고 2021년도에 1월인가 2월인가 그냥 거둬들여버렸지 않습니까? 대전 중구의 구민들도 전혀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조작질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10.2%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16.64%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했는 거 아닙니까? 위에는 관내 사전투표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해서 국회의원 된 겁니다. 이런 인물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그냥 묶고 넘어가자는 것이 권성동의 아닙니까? 권성동의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다 묶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거 부정선거 이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넣고 넘어갑시다. 이게 권성동의 이야기예요. 권성동의 뭡니까? 야합 안에 이런 찬성을 했으면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검찰총장 시절에 100여 건의 4.15 총선의 고소고발을 다 문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이 그냥 창창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는 위험할 걸로 봅니다. 내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할 정도가 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맛이 간 겁니다. 대전 중구에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황운하가 이런 국회의회장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해결할 건은 뭡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 황운하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 중구에 여러분들 뭐죠? 투표소가 모두 82개입니다. 82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황운하 이겼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 여러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의 82성의 확률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대전 중구에 황운하 후보 당선입니다. 이렇게도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부정해가 여러분 가짜 배치를 단 국회의원 놈들이 뭡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침묵하고 아무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것을 윤석열이 여러분들 동의했다? 동의했으면 진짜 망할 놈이죠. 나라가 뭡니까? 어떻든 무슨 옳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게 올바름이라는 것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개판으로 해가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을 다 묻자 이야기입니까? 황운하 여러분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여러분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가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도 86표를 얻었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로 이영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황운하 후보가 128표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른바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영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황운하 후보가 177표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뭐죠?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사전투표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외치고 얼굴 뻔뻔하게 뭡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가짜들이 이렇게 이런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짐승들이 뭡니까? 세상이 이제 나랍니까 이게? 이렇게 가짜를 해놓고 뭡니까? 이렇게 가짜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가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투표소 82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소 모두 다 황운하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교차투표소를 여러분들 추정해보니까 11,572표입니다. 11,572표를 수정해보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현근 후보가 7만 5천표 황운하가 5만 4천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것은 황운하가 6만 6천표 이연근이 6만 3천표입니다.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 짓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이걸 묻고 가자는 겁니다. 정말 저는 개탄합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썩은 나라입니다. 쓰레기 나라면 쓰레기 나라.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고칠 의향이 없는 그런 나라니까. 권성동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인생 끝 따위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세 좋죠. 윤석열이 안 깨지면 충성 좋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황운하가 여러분 지시하는 대로 해야죠. 합의했으니까. 권성동이가 이제 황운하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황운하의 교시 1호가 나왔으니까 권성동은 한 치의 착오 없이 황운하의 교시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철저히 잘 이행해라. 이 죄인들이 뭡니까. 다 박수치고 만세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황운하가 지시합니다.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이제 합의문 이행담보를 위한 법률한 성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문 취지와 다른 얘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진 2대 범죄는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국힘 쪽에서 항구적으로 이를 남기는 완전히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그냥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합의안에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권성동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합의안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은 준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황운하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회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 지키지 않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의 다름입니다. 본인이 사기극으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이런 뻔뻔한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이런 나라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 큰소리 외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멤버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공시킨 사람들이 다 이 처음의 멤버들입니다. 최강욱 박주민 김용민 김용국 황운하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큰 모양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강승모인 철음해 막가파 지존인가. 이 한 장의 사진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년 전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에도 불구하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느라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 염장을 질렀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보아도 참으로 민망하게 짝이 없는 이 사진 속 인물 대부분은 민주당의 사조직인 철음해 소속 멤버들인데 이번에 철음해가 또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철음해 멤버들입니다. 울산 선거공작 범죄 행동대장의 피고인이면서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울산 선거공작 범죄 행동대장이자 4.15 총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황운하는 도리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정발시켜버리겠다는 황운하 의원이나 꼼수 탈당을 자청한 민인행배위원, 법안 강행통행을 중단하는 박주민, 김용민, 청앙위워드가 모으 두 철음해 소속입니다. 마치 지금은 철음해가 민주당의 철음해인 철음해인 철음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자동차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팠다는 사실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제발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히 비리수사 완박 오정이라 불릴만한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주민 버사이 간사기사 그리고 황운하 최강욱 미댕배 의원 이들이 지금 어딘가에 모여서 국민과 민심은 뒤로 앉아 한빡 웃음을 짓고 있는 것 아닌지 거저 손뜨방뿐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성동 씨가 이번에 한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죠. 본인 같았으면 동의 안 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곧 올렸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히 나라가 노란한 겁니다. 노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 의도가 맹악한 법률이고 헌법을 맹백히 위방한 법률을 어떤 명분으로든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야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성동이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생 자체를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범죄 의도가 맹백한 법안을 어떤 명분으로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 것이죠. 범죄 의도가 맹악하고 반헌법적인 법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시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되고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타협해놓은 것이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득을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렇으니까 그냥 무기는 한 거겠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타협해야 되고 이번에 타협 못하면 저 사람들이 다 가집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다 갈리더라도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의 판단을 권성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저는 넘어갔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넘어갈 수도 없고 행편없는 짓을 안 겁니다. 범죄 의도가 맹악한 법안을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범죄 의도가 맹악한 법안을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다.